네,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노래 뭘까요? 잘 들으시죠? 여행을 떠나시는 거 어디로? 한강으로, 오케이? Are you ready? 푸른 엉덩에 해당을 매워 황금 빛 매워 출제 여름 광야를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먼 거 밑에는 그 길은 아침에 도시의 속 순만이 살아 빌딩 숲속을 벗어나와요 배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꽃이 찾아 어디로? 한강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 여행을 떠나는 거 하늘의 마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꽃이 찾아 한강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 그 빛도 그 빛도 그 빛 깊은 산중에 여행을 떠나는 꽃이 찾아 신원한 사람 나를 당기네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세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꽃이 찾아 두 곳으로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요 잘한다 다 같이 접근이 박수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성격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곡이 saves 미시 Diversity 정답 너무 귀여워 자 여러분 잘 어디로 자 1단체 더 크게 더 크게 2점 더 2점 더 2점 더 3점 더 3점 더 4점 더 4점 더 4점 더 3점 더 5점 더 4점 더 4점 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